세계지리가 좀 쫄깃쫄깃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이 위도경도 9번 문제 있잖아 선생님이 개념이다 1강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들이 최근에 위도경도를 내려고 한다고 보셨죠 선생님이 이기자 때도 그래서 위도경도 했고 개념이다 때도 위도경도 했잖아 나왔어 이번에 9번 문제 나왔는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기호 기호 작물 이것은 여러분들 되게 셌던 문제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너부 때 말씀을 드렸어요 기호 작물 생산량은 커피가 제일 많아 고개 힌트가 돼서 좀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 18번 대륙간 순이동 문제 역시 이기자 때 또는 개념이다 때 충분히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금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사실 여기서 정답률이 제일 낮을 건 기호 작물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좀 틀렸을 것 같아서 위도경도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고 그래서 세계지리 1등급 컷은 한 48 47 48 7 요정도 근데 뭐 한국지리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 컷 거의 맞힌 적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우리 세계지리 다시 한번 우리 공부 방법 알잖아 세계지리는 지역성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게 세계지리의 좋은 점이죠 머리 안 써도 돼 열심히 공부만 해주면 돼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들어갑니다 1번 뭐 틀리지 않았을 거야 포톨레 마이오스 지도고 우리나라 뭐 그렸던 지구 전우도예요 항해 목적 이런 지도를 가지고 항해 이런 지도를 가지고 항해를 한다면 마지막 라스트 보야지라 그래야죠 마지막 항해가 될 수 있다 항해 목적은 메르카토로 도법하고 우리가 중세부터 메르카토로 도법 나올 때까지 널리 이제 우리 썼던 포르톨라노 해독 그 나침반 그려져 있던 거죠 그 다음 2번 서양에서 제작되었다 이건 이제 서양이지만 이거 동양이죠 우리 개념책에 다 있는 부분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이거는 여러분도 알지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지도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은 뭐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긴 이제 우리 알지만 지구 전도는 구대류 지구 후도는 또 여기 써 있어요 지구 후도 지구 전도 그래서 신대류 호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거봐 선생님 우리 개념 때 제일 강조했던 게 뭐야 자 눈 감고 지구가 구체 구가 뭐라 그랬죠 3차원이잖아 야구 농구 축구할 때 구야 스피어 3차원 구체임을 알려주는 증거 세 가지 말해봐 첫 번째 위도 경도가 그려져 있나요 거봐 좀 봐봐 가로 세로선 가로 세로선 다 그려져 있잖아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또 뭐라 그랬어 신대륙이 있나요 신대륙이 있다는 건 지구가 둥글다는 게 입증이 된 거거든요 신대륙이 없잖아요 또는 도법이 있나 얘도 어느 정도 도법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중위도가 정확하게 표현된다는 원추도법도 있죠 도법은 너무 겁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EBS 수득도 그렇고 도법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 가르쳐드린 거야 그 다음 5번 지도의 위쪽에 종교적 이상향이 표현되어 있다 종교적 이상향이 표현된 것은 바로 신의 시대였던 중세 지도들이죠 무슨 지도가 있었죠 중세 지도에 크리스트교 세계관의 TO 지도 또 TO 지도를 바탕으로 그려졌던 마파몬디 그 다음에 이슬람학자인 알 이드리시가 그렸던 세계 지도가 있겠습니다 이번 6월이 조금 학생들에게 문제 풀면서 그나마 마음이 편했던 건 뭐냐면 기후가 너무나 쉽게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 강수량의 상대값인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월 달입니다 이건 일단 선해양성 기후예요 CFB죠 고르게 내리고 얘는 우리가 잘 아는 유동문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동안 몬순영 칭따올 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칭따올 냈습니다 유동문 여름 강수량이 무지 많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무지 높아 몬순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여름에 미친듯이 비가 내린다 근데 유동문 중에는 일본의 도쿄나 상해처럼 일본의 도쿄처럼 연중 고르게 내리면서 여름에 미치게 내리는 지역도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서울처럼 어때요? 고르게 내리지 않잖아 겨울 같은 데는 아예 안 내리다가 여름때만 또 미치게 내리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구별할 필요는 없다 즉 연중 고르게 내리면서 여름에도 미치게 내리는 지역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안 내리다가 여름에만 미치게 내리는 지역 그런 것까지 구별할 필요는 없다 즉 유동문에서는 어느 건 CFA고 어느 건 CW인지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퍼스죠 CS입니다 자 그럼 1월달이 뭐예요? 여기는 겨울이고 남반구는 여름이야 그러면 일단 생각해봐요 얘는 뭐야? 여름은 얘는 뭐예요? 1월달 여름은 건기죠 그럼 얘는 비가 되게 안 내리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또 비가 내리는 거잖아 그러면 뻔한 거지 뭐 뻔한 거잖아 그럼 얘도 지금 답이 나온 거지 얘도 지금 안 내리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둘 다 많이 내린다고 낼 수는 없잖아 지금 많이 내리는 쪽은 하나밖에 없다면 그거는 당연히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A가 딱 돼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얘네 둘은 지금 강수량 패턴이 똑같으니까 이 자료로는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답이 낮시간에서 우리 선생님 낮시간하고 태양고도가 반드시 나온다니까 1월달 사실 낮시간으로 사실 이거 안 봐도 돼 낮시간으로 끝나요 낮시간 1월달에 봅시다 1월달에 여긴 여름이야 여긴 겨울이지 그럼 우리도 살아봤잖아 여름이 태양이 길어 낮이 길어 겨울이 낮이 길어 여름 쪽이 무조건 낮이 긴 거야 얘가 제일 긴 얘가 바로 C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겨울에선 우리 배웠잖아 겨울에는 여름에는 고위도로 갈수록 낮이 길어지지만 겨울에는 고위도로 갈수록 낮이 짧아진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짧은 거야 얘가 제일 짧으네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 거죠 낮시간 잘 갖고 노셔야 됩니다 그것도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선생님이 하나만 예를 들어 줄게 그림을 그리라 그랬잖아 정 어려우시면 되게 쉬워 그림 그리면 자전축이에요 적도에요 이건 이렇게 밤이겠죠 그러면 남극 대륙은 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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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을 못 보는 낮이 0시간 6월달을 기준으로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북방구는 도라도 도라도 낮이니 낮이 24시간 적도는 언제나 12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려우시면 6월달에는 남방구 쪽을 중심으로 0, 10, 12, 24야 그러면 거꾸로 되는 건 뭐냐면 얘는 지금 1월달이잖아요 1월달은 거꾸로 어디 가야 돼? 여기가 24, 적도 12시간, 극지방이 0시간이 되는 거죠 그림을 가지고 풀어도 되고 자기가 편한 대로 쓰세요 좋습니다 답이 그럼 나오죠? 그래서 가는 A여 나는 C고 다는 B다